안녕하세요 통통하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오늘 점심 미역국에 굴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득도 식으로 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보세대 소고기볶음 콩자반 오이 중구지 김치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 아이고 지금 어머니 생각이 잘 납니다 가득도 스타일링을 한번 했네요 꿀가묵을 통영굴 아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날씨 추우신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